띡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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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운동 좀 가자 오빠 운동 좀 가잖아 아니야? 안 돼? 왜 이렇게 있어? 오빠, 오빠 찍어 오빠 오빠 내가 운동 좀 해봐 드라우렉이야 새내기다 어쩌라는 거야 이러나 응 진짜 응 응 응 안 돼? 불 좀 파야겠다 응 아빠 아빠 우리 저녁에 집에 가지 월요라키 가야되니까 응 응 응 응 응 응 심피리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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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